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데이 5에서는요.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중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낼 때는 어떤 형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요. 니 자이 간 섬머너? 니 자이 간 섬머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우리 실전 회화로 말문특이 바로 들어갈게요. 민준이가 루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들어가네요. 여러분 몇 성이죠? 여러분? 2성입니다. 웨이, 웨이, 웨이 라고 하셔야 되겠죠. 여보세요? 루루니? 시 루루마? 웨이 시 루루마? 웨이 시 루루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셈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웨이 시 우라우시마? 웨이 시 우라우시마?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뭐하고 있니가 궁금한가 봐요. 자, 주술목 들어가셔야 되겠죠. 무엇을 하다? 니 간 섬머? 니 간 섬머? 니 간 섬머?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진행을 나타내고 싶어요.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자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 정자의 축약형으로서 자이만 쓸 수 있습니다. 정자의 축약형으로서 부사 자이 쓸 수 있고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문장 제일 끝에 어기조사 너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딱 써서 진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니 자이 간 섬머 너? 니 자이 간 섬머 너? 니 자이 간 섬머 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말로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웨이 시 루루마? 니 자이 간 섬머 너? 웨이 시 루루마? 니 자이 간 섬머 너? 라고 했어요. 아 나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이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주술목 먼저 잡으십니다. 내가 숙제를 한다. 워 쭈어 쭈어 예. 한번 더 시작. 워 쭈어 쭈어 예. 여기에다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부사 정자이 넣으시고 그것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너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진행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자이를 쓰거나 정자이를 쓰고 나서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문장 제일 끝에 어깨 조사 너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핵심인 주어수로 목적어입니다. 그것 외에 부가 성분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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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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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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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 동생은 니 메이 메이 너. 너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너 동생은 니 메이 메이 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니. 자, 여러분 여기선 너 생략에서 자이만으로도 진행을 나타낼 수 있겠죠. 현지에 갔더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니 자이 간섭머? 너 뭐하고 있는 중이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타 자이 간섭머? 타 자이 간섭머? 타 자이 간섭머? 라고 물었어요. 자, 여동생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동작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날 때 A 하면서 B 하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이러한 접속사를 사용해 주네요. E, B, N, A, E, B, N, B.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E, B, N, A, E, B, N, B. E, B, N, A, E, B, N, B. 여러분 그래서 4급 시험에 보면 장문 파트에 쓰기 파트에 한 여자가 잡지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잡지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다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E, B, N, A, E, B, N, B를 써서 잡지를 보다, 칸자즐, 커피를 마시다 Iris coffee 문장 만들어 보시죠. E, B, N, B, N, B, N, B, N, B, N, B, N 라는 문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급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러한 기초를 탄탄하게 익혀주시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녀는 E, B, N, B, N, B와고 있죠?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다 싸우. 청소를 하면서 이벤 다 싸우. 이벤 다 싸우. 이벤 다 싸우. 청소를 하면서 두 번째 동작 뭐 나옵니까?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부르다 창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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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녀는 지금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다 정자에 이벤 다 싸우. 이벤 창그 다 정자에 이벤 다 싸우. 이벤 창그 다 정자에 이벤 다 싸우. 이벤 창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루루가 민준이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죠? 니너 너는 뭐하고 있니? 니너 너는? 니너라고 물으니? 민준이가 어, 나 밥 먹으려고 그럼 뭐 뭐 할 계획이다. 어떤 동사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수완 이라는 동사가 있었죠. 나 밥 먹을 계획인데 밥 먹으려고 하는데 워 다 수완 칠판 워 다 수완 칠판 워 다 수완 칠판 어? 너희 둘 밥 먹었니? 들어갑니다. 시작 님은 랴 칠판 러 마 이런 마 대신에 뭐 붙일 수 있어요? 정반 음음문으로써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문장 제일 끝에 러가 들어가서 밥을 먹은 새로운 상태의 변화로 나타내는 어기 조사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너희 둘 밥 먹었니? 님은 랴 칠판 러메이요 님은 랴 칠판 러메이요 현지에 갔더니 말을 쓰는 음음문보다는 이렇게 러와 메요를 쓴 정반 이런 음음문의 형태를 더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님은 랴 칠판 러메이요? 님은 랴 칠판 러메이요? 님은 랴 칠판 러메이요? 님은 랴 칠판 러메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 나와 여동생은 아직 먹지 않았어? 과거에 대한 부정이니까 메이로 부정해 주셔야 되겠죠? 워허 메이메이도 하이 메이치 워허 메이메이도 하이 메이치 워허 메이메이도 하이 메이치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워허 메이메이도 하이 메이치 자, 민준이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나와 함께 근워 이치 수로만 딱 넣으시면 되겠죠? 저녁 먹는 건 어때? 나, 님은 근워 이치 치완 판 할 뭐? 나, 님은 근워 이치 치완 판 할 뭐? 나, 님은 근워 이치 치완 판 할 뭐? 라고 물으니 아, 르르가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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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다 보면 학생들이 아, 민준이하고 루루라 왠지 이상한 썸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나, 님은 거워 이치 치완 판 할 뭐? 이런 통 문장으로 외우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루루가 대답합니다. 어, 좋아. 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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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정, 쟤이 네 쟤이 네 쟤이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진행을 나타내는 연습을 해보았고요.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A 하면서 B 하다 E 뺀 A E 뺀 B 라는 문형도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발음하고 성조가 굉장히 중요했죠?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음과 성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원 들으시면서 다시 전체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원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 큰소리로 따라 읽어 보도록 하시죠. 웨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먼나? 민준이가 루루에게 전화를 했어요. 웨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먼나? 웨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먼나? 웨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먼나? 라고 했어요. 어, 루루야, 뭐하고 있어? 그렇죠? 자, 루루가 대답합니다. 웨이, 시 룰루마? 나 지금 숙지하고 있는 중이야. 진행을 나타내서, 정, 자이, 너? 웨이, 시 룰루마? 웨이, 시 룰루마? 웨이, 시 룰루마? 웨이, 시 룰루마? 라고 했어요. 자, 민준이가 여동생은 무엇을 하는지 묻고 있네요. 니 매매, 너? 타 자이 간섭머? 니 매매, 너? 타 자이 간섭머? 진행을 나타낼 때, 자이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죠? 니 매매, 너? 타 자이 간섭머? 니 매매, 너? 타 자이 간섭머? 라고 물으니, 아, 루루가 대답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두 가지 동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접속사 생각하셔야 되겠죠? 타 자이 Bobby 타 자이, 이면Toрей?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때, 타 자이 이메다처, 이메창 그 타 중자의 이메다처를 sont 들으신다. 타 정자의 이메다하게 동시에 일어날 때, 타 자이, 이메다성 이메창 그 자, 너는? 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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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 민준이가 대답을 합니다. 워다수안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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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밥먹으려고 하는데 니멀렬야 치판러메이요? 니멀렬야 치판러메이요? 밥먹었니?라는 거 표현 굉장히 많이 쓰겠죠? 니멀렬야 치판러메이요? 니멀렬야 치판러메이요? 니멀렬야 치판러메이요? 룰루가 대답합니다. 워허메이 도하이메이치 워허메이 도하이메이치 먹지 않았어요? 과거에 대한 부정 워허메이 도하이메이치 워허메이 도하이메이치 그리고 민준이가 이야기합니다. 나 니멀跟我一起 치완饭 好吗? 나 니멀跟我一起 치완饭 나 니멀跟我一起 치완饭 나 니멀跟我一起 치완饭 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룰루가 뭐라고 합니까? 하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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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성주와 발음을 익히셨습니까? 자 여기다 속도를 좀 붙이고 연습을 하셔서 우리 드라마 버전까지 듣고 마지막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머呢? 워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머呢? 워이 시 룰루마 니 자이 간섭머 너? 뭐하고 있는 증인이 일상자연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니 자이 간섭머 너? 라고 했어요. 자 룰루가 대답을 합니다. 룰루가 대답을 합니다. 자 룰루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룰루가 대답을 합니다. 我和妹妹都還沒吃 자 그럼 그 민주주니까 총 나라한 이유가 있었어요 那你们跟我一起吃晚饭,好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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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那你们跟我一起吃晚饭,好吗? 마지막으로 루루가 대답합니다 哦, 좋아,好啊 승낙을 나타낼 때 好啊,好啊,好啊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외우셨다가 중국 친구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 好啊,好啊,好啊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의 5를 통해서 중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 中在呢, 축약형在呢 才만으로도 진행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숙지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A 하면서 B 하다라고 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접속사 E, B, N, A, E, B, N, B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db4,n B, N, A, B, N, B, N, B, N, B, N...